남을 위해 선뜻 거액을 내놓는 일은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.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를 만들었는데요. 대전에서 처음으로 가족 아너소사이어티가 탄생했습니다. 박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대전 중리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이승호 원장. 이 원장은 10년 전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고 부인인 김명순 씨도 2년 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. 어려운 가정에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보육원과 복지시설의 위문품을 나누는 그 자체가 이 원장 부부에겐 행복입니다. 아들이나 자제분들한테 뭐를 줄 때 그 행복이 있잖아요. 그런 행복보다 한 수십 배 더 행복한 것 같아요. 뭘 바라지 않고 남한테 나누는 거잖아요. 부모의 나눔의 실천은 대를 잊고 있습니다. 아들인 이경채 씨도 선배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대전의 아너소사이어티 첫 가족 회원이 됐습니다.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을 같이 다니게 하시면서 또 기부활동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교육을 많이 해주셔서 공중보건 일을 하고 있어서 시골에서 할머니, 할아버님들을 많이 뵙는데 독거노인 분들을 좀 찾아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대전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는 올해 100명을 넘었습니다.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들의 손길이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.